와, 엄마! 너무 좋다!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와, 동물원 오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역시 놀이동산이 최고야. 최고야. 어, 오빠, 저기 뭐 판다. 잠깐만 있어봐. 어,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여기 뭐 팔아요? 저희 구슬 아이스크림 팔고요. 팝콘도 팔고 고구마 스틱도 팔고 추러스도 팝니다. 아, 그건 없어요? 어떤 거요? 훈제삼겹이요. 없는데요. 그걸 왜 안 팔아요? 이럴 거면 가게에 접어. 아니, 가게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접으시라고. 야, 유나야. 아니, 놀이동산은 왜 오는데 훈제삼겹 또 들어오는 거. 아, 오빠. 유나야, 조금만 침착해. 오빠, 그게 아니고. 웬만해서 훈제삼겹을 안 팔아. 아, 조금만, 조금만 침착해. 아, 오빠. 그러자, 유나야. 너 전에 만나던 남자 다 정리한 거지? 나 깨끗이 끝났어.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 데도 절대 안 흔들려. 나 오빠만 사랑할 거야. 고마워. 응.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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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훈제삼겹살 있어요? 없는데요. 놀라, 봐라. 놀라, 봐라. 놀라, 봐라. 오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빠, 미쳤어. 왜 찾아와. 여름 끝났잖아. 도저히 너 못 잊겠어. 유나야.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날 버리고 찾은 놈이 누구야? 저런 노말한 놈 말라고 나 찬 거야? 야. 쟤만 하면 고생해. 쟤 하루에 새끼 먹는 날이니까 진짜로. 너 새끼 먹고 살 수 있어? 저런 짜장면 보통 같은 놈이랑 살 수 있냐고? 유나야, 잘 생각해 봐. 아메리카노 먹을 때 시럽 넣는 놈만 날래. 야, 이렇게 추운 날 패딩 있는 남자 만날래? 푸딩 먹는 남자 만날래? 너 어느 만날 거야? 백종원 만날 거야? 내 맘속에 저장할 거야? 냉동고에 저장했어요? 많이 먹으라니까. 그럼 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만날 거야, 누가 만날 거야? 오빠, 이러지 마. 우리 끝났잖아. 유나야. 뚱보로 뚱보끼리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 알아. 유나는 뚱보, 뚱보하고 힘들어. 이 거그로 똑같은 거야. 오빠, 무슨 소리야? 뚱보하는 척하지 마. 나 뚱보 아니야. 나 30kg 뺐다고. 20kg 다시 올라왔잖아. 20kg 올라오고 있잖아, 세상에. 유나야. 오빠, 난 더 이상 뚱보가 아니라고. 샐러드 먹을래? 뚱보는 없잖아. 아니야, 오빠. 먹어 먹은 적이 없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 뚱보 아니야. 유나야, 잘 들어. 내가 너 줄이라고 이렇게 선물 가져왔어. 이러지 마. 이거 받고 우리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다 끊어놨거든. 캐리어 뭐야? 설마 내가 오빠 따라서 여행이라도 갈 줄 알고 짐 싸운 거야? 오빠, 웃기지 마. 오빠한테 절대 안 흔들려. 이거 도시락이야. 어머, 흔들려. 어머, 흔들려. 미안해요. 오빠, 너무 흔들려. 체육폭간 있어. 밑에 가라갔대. 솜이 거기 있어. 밑에 가라갔지. 오빠, 피엔나 소세지 있어. 당연히 왜 가라갔어. 어머, 흔들려. 정신 좀 차면 왜 이래. 오빠, 그게 아니고. 그래, 가자, 가자. 연락하지 마. 야, 그 손때 주먹밥보다 못한 자식아야. 한 주먹밥 자식. 이거 하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오빠, 하지 마. 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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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얗어, 끼얗어. 끼얗어, 끼얗어. 오빠, 끼얗어. 너무 찝찝해. 너무 찝찝해. 피엔나 다 나갔어, 지금. 야, 형. 오빠, 오빠. 아빠, 엄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오빠, 오빠, 이러지 마. 유나야 지금 제가 절실 저장은 왜 그래. 아니, 저게. 됐다, 윤아야. 가자.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해. 지금 힘들면 그때를 기억하라고. 우리 정말 부탁에 강렬하게 만났잖아. 그때, 그 기억 다 이거라고 떠나갈 거야? 그때 너무 좋았잖아. 아홉, 아홉. 대학교 신입생이다. 여기가 대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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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줄까요? 멋져. 대학교에서 소문난 킹중의 킹버거킹타. 훈남중의 훈남 훈제남. 우리 대학교 맞쟁이 선배. 세윤 선배. 책이네. 주워줄까? 네. 네. 저의 거야. 좀 눌러볼래? 선배. 위험하니까 뒤로 빠져있어. 내가 이거 주워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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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거 좀 주워줄 수 있어요? 자. 선배. 이게 뭔데? 됐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맞쟁이 세윤 선배. 요나. 나랑 만나볼게. 아 연주를 왜 벗어. 고마워요. 아니 그만해 요나야 제발 좀 가자. 그래도 안되겠어? 그래도 안되겠냐고. 오빠 이러지 마. 우리 끝났잖아. 가자. 저기요. 널 위해서 준비한 연주가 있어. 미안합니다. 딱 1분이에요. 네. 뭐야. 요나야. 이게 도대체 뭐야. 가자. 어? 누나야. 잘 들어봐. 고마워요. 세우깡에 손이가요. 아이소. 어른손 착품한 손이가. 언제든지 세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어. 오빠. 오빠. 너무 좋다. 와. 받아오니까 진짜 좋다 그치. 안 추워 잠바 벗어줄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요즘 날씨에 잠바를 입어. 나 그래. 어? 낚시하나봐. 어? 낚시한다. 고기도 많이 잡았네. 아저씨 아저씨 여기 김씨 저기 저기 회나 하나 떠봐 하나 떠봐 저 이거 먹으려고 잡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떠봐 떠봐 회 떠봐 지금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을 건데 왜 잡아 안 먹을 건데 왜 잡아 안 먹을 거 이거 왜 잡는 거야 아니 오빠 내가 승진 유나야 보통 소주를 갖고 간다고 해서 회를 주진 않아 아 그래? 어 유나야 침착해 유나야 유나야 그러잖아 너 전에 만나던 남자는 다 정리된 거지? 오빠 나 완전 끝났어 나 오빠밖에 없어 막 여기 또 쫓아오고 이런 거 아니지? 오빠 절대 그럴 일 없어 나 오빠밖에 없어 절대 안 흔들려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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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나야 유나야 유나의 기름진 고수한 버터 냄새가 되고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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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김씨 도저히 안전하게 회 한 겹만 딱 입에도 무슨 아 이거 먹으려고 잡은 거 아니라니까 안 먹을 거 왜 잡어 유나야 오빠 잠깐만 내가 얘기하고 올게 아니 무슨 얘기야 오빠 유나야 끝났잖아 이러지 마 너만 혼자 끝났잖아 나는 안 끝났잖아 유나야 너 저렇게 해준 거 안에 만나려고 나 차버린 거야? 유나야 잘 생각해봐 뚱고뚱뚱끼리 만나야 되는 거야 너 저런 놈 만나가지고 바닷가 가서 수영할래 아니면 나 만나가지고 바닷가에서 수영 먹을래 아이씨 정답은 나와있다 유나야 수영이냐 수육이냐 유나야 유나야 나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저놈보다 못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내가 저놈보다 체지방이 났냐 아니면 내가 아마 편의점 의자를 덜 부섰냐 아니면 침대 스프링을 덜 부섰냐 아니면 변기 커버를 덜 부섰냐 이러지마 우리 헤어졌잖아 아니야 유나야 너 혼자 끝낸 거잖아 우리 뚱고뚱뚱끼리 만나야 돼 뚱수 뚱수 포레버로 가야 돼 오빠 나 30kg 뺐어 겨우 99잖아 오빠 이러지마 유나야 지가 안 나 지가 안 나 아니야 이러지마 유나야 우리는 뚱고끼리 만나야 돼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요즘에 이거 푹 빠졌다면서 너 선물 중에 가져왔어 오빠 나랑 같이 즐겨 내가 이 비싼 골프채 선물하면 오빠한테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 아니 절대 오빠한테 절대 안 흔들려 이거 소떡소떡이야 오빠 흔들려 오빠 흔들려 오빠 흔들려 오빠 오빠 오발라이야 오발라이야 오빠 흔들려 오빠 오빠 좋아해 엄마 흔들려 오빠 흔들려 유나야 유나야 입으로 허리는 유나 미쳤어 유나야 미안해 그게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 했잖아 유나야 왜 골프채에 닭이 있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왜 골프채에 닭이 있냐고 저런 놈은 이해 못해 저런 말은 뭐예요 야 오지 말라고 했지 따로와 오빠 하지마 오빠 하지마 하지마 오빠 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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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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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유나 포기해 주십시오 저 유나 없이 못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누가 말이야 누가 말이야 누가 말이야 나이 자식아 어디 자식아 나 오빠 아픈 거 싫단 말이야 오빠 아픈 게 제일 속상해 내꺼야 내꺼야 얘기해 아프지 마라고 오빠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좋게 얘기하고 오빠 소떡 말려나 소떡소떡 먹으러 가자 오빠 이러지마 우리 끝났잖아 끝났어 유나야 이러지마 질착거리지 말라고 정말 쓰레기 같아 아 너 정말 잔인하다 너 지금 나한테 쓰레기 갖다 그랬어 그래 내가 너 놔줄게 하지만 나 그냥 못 놔줘 너와 내가 꼭 저주할 거야 그래 저런 만나서 너 고기 먹을 때 그 고기 다 콩고기여라 으악 고기콩 아니고 콩고기 어 오빠 진짜 못됐다 네가 뭔지 했잖아 네가 뭔지 어 나도 오빠 저주할 거야 해봐 해봐 저주할 거야 어 저기 쫄면 배달시켰을 때 안돼 하지마 양념장 안 와라 이런 젠장아 면만 먹게 된다니 오빠 오빠 이러지마 진짜 오빠를 만나면서 나는 행복했던 기억에 한 개도 없어 왜 없어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그 좋았던 기억 다 까먹었어 그것도 까먹냐 야 우리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 날 너무 즐거웠잖아 아 아 아 춥다 아 손 시려 크고 예쁘다 아 손 시려 아 아 아 아 크고 예쁘다 아 아 따뜻해! 설마 이거는... 신선 설렁탕이야. 와! 역시 그래서 따뜻했구나. 입수가 제법 따뜻하지. 역시 멋져. 우리 대학교의 킹카 중에 킹카, 버거 킹카, 세윤 선배. 어, 우리 뭐 할까? 선배, 저 디스코 팡팡인가 봐요. 어, 그래? 네. 디스코 팡팡, 지금 출발합니다. 야, 타자. 저 아저씨도 타나 보다. 타자. 선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나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그냥 뭐 간식도 먹고 좋아하는 취미가 뭐야? 아, 저는 뭐 누워서 먹기, 뭐 앉아서 먹기. 왜 저래요? 몰라. 아저씨, 뭐 해요? 아저씨, 아파요? 저, 저... 디스코 팡팡 끝났습니다. 어? 시작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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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저씨, 안 움직였어요! 엄마, 저... 안 움직였는데? 아, 저... 누나야, 디스코 팡팡 끝났지만 우리 사랑은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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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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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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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유나야, 확실히 할게. 이제 더 이상 너 안 흔들리게 할게. 유나야, 반지야. 유나야, 흔들지 마. 바비야. 어머, 흔들려. 흔들려. 바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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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지, 잠바를 해줄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스키장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오빠, 잠바 입어. 오빠, 아니야, 아니야. 나 눈 안 오면 이거 두꺼운 거 안 입어. 무슨 소리야, 스키장인데. 오빠, 오빠. 오뎅이다, 오뎅. 그럴까? 오뎅 먹자. 안녕하세요. 오뎅 맛있겠다. 꽃게 들어있네. 꽃게 먹어도 되지?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육수 내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왜, 누나? 네? 보통 어묵 먹을 때 꽃게는 안 먹어. 나 그런 생각 안 해 봤는데. 근데 유나야. 어? 너 전에 만나던 남자 다 정리한 거지? 오빠, 그럼. 나 깨끗하게 끝났어.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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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고개 드시면 안 돼요. 고개 드시면 안 돼요. 나 이거 먹을래. 유나야. 유나야. 그래서 못 있겠어요, 유나야. 오빠, 이러지 마. 우리 끝났잖아. 어떤 놈 만나길래 날 버린 거야. 어떤 놈 만날. 왜? 야, 너 저런 놈 만나면 굶어죽어. 뚱고리뚱뽑끼리 만나야 된다고. 너 저런 놈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짜장면 먹으러 가서. 짜장면만 먹는 놈이야, 인마. 무슨 소리야, 이거. 탕수육 안 시켜 먹을 거야. 어? 잘 들어. 너 저런 애랑 만나면 겨울바다가 가서 북쪽 빵 터트리면서 놀 거야. 아니면 본죽으로 배를 빵 터트리면서. 아니. 그리고. 아, 왜 갈등하는 거야, 왜? 아파서 죽 먹는 놈 만날 거야. 죽 먹으려고 아플 놈 만날 거야. 난 그런 놈이야. 어? 야, 잘 들어. 그리고 유나야. 그때 스키저 갔을 때 기억나지? 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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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이거 즐기면서 놀자. 어? 오빠, 이러지 마. 지금 나랑 보드 타려고 보드까지 들고 왔나 본데. 나 절대 안 흔들려. 이거 불판이야. 엄마 흔들려.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어, 유나야 다행이다. 유나야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가자, 유나야 가자. 그 손 안 놔? 뭐? 그러지 말고 여기 잠깐. 나는 얘기지 마자, 이리 와. 오빠, 오빠. 무슨 미쳤어? 뭐? 당신 죽고 싶어? 뭐? 나 죽 먹고 싶어, 왜? 죽고 싶냐고. 죽 먹고 싶다고 그래, 왜? 그만해, 나 화를 무서운 사람이야. 나도 무거운 사람이야. 뭔 손에다 무거운 사람이야. 나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나도 물고기, 불고기 다 먹어. 뭔 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쟤보다 밥을 덜 먹냐, 똥을 덜 싸냐, 혈당이 났냐 내가. 오빠. 뭐?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기 오빠 봐. 몸 짱이야. 몸 굉장히 좋아. 배 왕자 했어. 나도 배에 이렇게 검 짜 있어. 이거 촛불이야. 이거 아무나 못 받는 거야. 미안해. 나 오빠를 만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어제 무슨 소리야. 우리 즐거운 기억이 왜 없어. 너 그때 생각 안 나? 대학교 엠틴날 이 스키장에 와서 둘만의 기억 기억 안 나냐고. 누가 부지런하게 눈사람만 늘어놨네. 호가 당되니. 어? 사람이었구나. 설마 우리 대학교 킹카 중에 킹카. 버거 킹카. 아니. 혜윤 선배. 너구나. 네. 리포트 두 개 작살됐다는 게. 너희 없어. 아, 네. 아, 추워. 이거 한 잔 해. 어? 어? 선배 이건 설마? 선지 해장국이야. 추운 날 이거 먹는 게 진정한 똥이지. 아이. 센스 있으셔. 어? 이거 뭐야? 소렁산 김치 깍두기야? 뭐야 이거? 아, 아니요. 이거 산에 올라오는 길에. 저기 사냥꾼이 백곰인 줄 알고 총 쐈어요. 어? 근데 선배. 선배는 한 방도 안 맞았네요. 뒤에 맞았어. 어? 어? 어 선배. 잠깐 앉아서 될까? 네 선배. 잠깐만. 잠깐 같이 앉아야 돼? 어. 뜨니까. 잠깐만. 조금 더 저쪽으로 가세요. 네. 자. 힘 풀면 안 된다. 들린다 한 명. 그래. 유나야. 어? 저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아저씨. 사람이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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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잘못이야. 흰옷 입으면 안 돼. 유나야 사실. 사람이라고요. 두 발로 서 있잖아요. 아저씨. 유나야. 선배. 선배한테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맥도날드 냄새. 유나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선배. 뽀뽀를 한 번. 유나야 이거. 유나야. 유나야. 장바 뒤에 가서 먹고 와야 되는데.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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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나?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할 때 불렀던 노래.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유나야. 다 해미다. 다 해미다. 다 해미다. 다 해미다. 다 해미다.